안녕하세요. 실버핀드입니다. 오늘은 목걸이 체인을 재단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3푼 각줄, A바, SR 장식을 준비했습니다. 재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접착줄자도 준비합니다. 그냥 일반자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일반자는 고정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는 재료상사 홍보문구가 있는 60cm 접착자를 사용하는데 따로 판매를 하지 않아서 접착줄자를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대부분 60cm 접착자를 세공 서랍 앞쪽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서랍 앞쪽은 작업공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체인이 흘러내리기 쉽습니다. 간혹 펜던트를 연결하고 재단할 때는 더욱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널찍한 나무판을 이용합니다. 플라스틱이나 얇은 철판을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랍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널찍한 판 형태면 충분합니다. 서랍이 보통 60cm이기 때문에 60cm로 자르면 됩니다. 저는 약간 길게 61cm로 잘랐습니다. 나무 중심에 맞춰서 붙입니다. 나무가 널찍해서 체인이나 펜던트를 올려놓고 작업하기 좋습니다. 체인과 잠금장식을 연결하는 연고리를 준비합니다. 연고리 두께는 0.45mm입니다. 체인이 가늘면 구멍이 작아서 연고리가 잘 안들어갑니다. 그럴때는 송곳으로 구멍을 넓혀야 합니다. 퇴장대에 놓고 살짝 누르면 체인 구멍이 넓어집니다. 연고리가 아주 잘들어갑니다. 잠금장식을 연결하고 연고리를 닫으면 조립이 끝납니다. 총 길이를 맞출때는 에이바와 연고리 길이를 빼고 잘라야 합니다. 에이바는 5mm이고 연고리는 2mm로 합쳐서 7mm입니다. 총 길이가 42cm라면 연결 안된 장식끼리 7mm를 빼고 잘라야 합니다. 체인을 길게 늘어뜨려서 41.3cm를 손으로 집어서 니포로 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체인을 손으로 집어서 자르게 되면 체인 한두 칸이 움직일 수 있고 동작이 많아져서 불편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손에 니퍼를 들고 체인을 팽팽하게 당겨서 자위에서 니퍼로 바로 자르는 방법입니다. 자위에서 자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총 길이를 45cm에 맞춰보겠습니다. 44.3cm로 자르면 됩니다. 송곳으로 구멍을 넓힙니다. 큰 구멍 위에서 누르는 바람에 너무 많이 눌려서 체인이 터져버렸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42cm에 맞춰서 다시 자릅니다. 구멍을 적당히 넓히고 연고리와 에이바를 조립합니다. 구멍을 적당히 넓힙니다. 정확하게 42cm입니다. 체인 통과식 펜던트에 끼우면 완성입니다. 연고리를 땜해보겠습니다. SR 장식은 아주 가는 스프링이 있어서 불이 직접적으로 닿으면 스프링이 탄력을 잃기 때문에 땜하기 전에 분리해야 합니다. 가는 체인을 땜할 때는 토치 팁의 구멍이 작은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팁이 없다면 최대한 불꽃을 작게 조절해야 합니다. 불땜합니다. 잠금장식을 다시 연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잠금장식을 연결하고 유산에 세척할 경우 유산에 의해 스프링이 상할 수 있으니 빠르게 세척하고 물에 헹궈야 합니다. SR 장식의 댐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부분은 보통은 그냥 댐 없이 사용하지만 완전히 고정되는 것을 원한다면 레이저 댐이나 스파크 댐을 해야 스프링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체인 고정식 펜던트에 체인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연고리가 붙어 있습니다. 길이를 42cm로 맞출 경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펜던트를 정중앙 21cm에 놓고 체인을 잘라서 펜던트에 연결하면서 길이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체인 길이를 맞춰서 미리 잘라놓고 펜던트를 나중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펜던트의 양쪽 연고리 사이의 길이를 측정합니다. 8mm 정도 됩니다. 나중에 체인 한 칸을 자르기 때문에 1mm 여유를 줘서 7mm로 생각하면 됩니다. 체인 한쪽에 장식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에이바 길이 7mm와 펜던트 길이 7mm를 합친 14mm를 빼고 체인을 자릅니다. 뒤쪽에서 14mm를 빼고 잘라도 되지만 저는 앞쪽에서 14mm를 빼놓고 자르는 걸 선호합니다. 42cm를 정확히 자릅니다. A발을 연결합니다. 체인 양쪽 끝을 정확히 맞추고 길게 늘어뜨렸을 때 접히는 부분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부분 체인을 한 칸 잘라서 2등분합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한 체인 한 칸을 자른다고 언급한 부분입니다. 구멍을 넓힙니다. 방향에 맞춰서 펜던트를 연결합니다. 루다 넓힙니다. 42cm가 딱 맞습니다. 펜던트도 정중앙 21cm에 딱 맞습니다. 이렇게 체인 고정식 목걸이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체인 연결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실반지와 평반지 그리고 오늘 작업한 라운드 난집 연결 목걸이 이 세가지 품목을 시작으로 조금씩 종류를 늘려갈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링크는 더보기란과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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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